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림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헌준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공사관 바쁘신 중에도 저희 대림동 새마을금고 대림산동지전 개소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에서 찾아주신 내외 귀인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새마을금고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제 세계의 가장 뜻깊은 자리며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자리입니다. 대림동 새마을금고 46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청길랑 떨어지기에 떨어져 허우적 거리기도 했습니다. 줄어져가는 목덜미를 놓쳐지고 희생의 돌파구를 찾아 아침 길거리를 헤매었던 시간이 온 7, 8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상북도에는 기린맥진 땀방울을 흘려야 했고 눈보라치는 엄동설 안에는 손끝을 호흡을 묽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여기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마을금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이 대림동 새마을금고 지점이자 회원 여러분들이 소중한 땀방울로 이뤄낸 터전입니다. 대지가 200평, 건평이 421평, 100억대를 내다보는 이 보금장에 대림동 새마을금고의 이름표를 달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스럽겠습니까? 이곳 1층은 어느 금융기관이나 똑같은 은행의 모습이지만 2층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인 허브랜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만 가지고 사는, 돈만 사고 파는 금고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금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그 길을 먼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멀리, 더 높이 보약을 해야 합니다. 과거 금융 형태는 높은 수익에만 의존하는 경영이었다면 21세기 금융 패러다임은 고객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항상 곁에서 힘이 내주시는 고교하신 회원 여러분 함께 성장해가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회원님과 내년 소중한 인연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꼭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혼자 가기보다는 조금 더 뒤더라도 모두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MZ 새마을 금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해가는 역사적 흐름 속에 우리도 발빠르게 적응을 해야 합니다. 회원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고 지지와 응원을 받는 국민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고객이 먼저 찾고 싶은 금고, 거래하고 싶은 금고,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 자부심하고 싶은 내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금고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회원님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가 달려가서 함께 보충을 나눌 수 있는 선진 금고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있는 배림동 새마을 금고,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새마을 금고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맨 앞줄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저와 사랑으로 맞잡은 인연의 손을 놓지 말고 꼭 꼭 영원히 잡아주십시오. 맨지 새마을 금고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이 저의 희망이자 맨지 새마을 금고의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